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드디어 디데이 오빠가 피렌체에 오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지금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오빠 데리러 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드디어 쉴 곳을 찾았어요 야쿡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야쿡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 만나는 길이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네요 우리 못 본 지방 쉴을 넘었을걸요 아마? 오빠다! 오빠 오빠 다! 오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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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오빠 아멘 아멘 너무 좋아 깜짝 생일 파티 현장입니다 시-작 단짜물이 아세 단짜물이 아세 단짜물이 아세 단짜물이 소수지 단짜물이 아세 마니토 선물받았어요. 이 사람한테. 오빠 이거 뜯어봐 줘. 오빠 이런 걸 사주시지 알자니. 아니 이거 진짜 나 사고 싶었어 오빠. 그럴 줄 알았어요. 왜 이럴 수가 있지? 고마워.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한국인들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. 아니 근데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. 저희는 지금 히렌체 두오마 앞인데요. 밤 9시 정도 됐고요. 여기서 저희들 다 같이 노엘노엘 찬양할 거예요.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하여서. 지금 여기 너무 예쁜데 어두워 가지고 별로 표현이 안 되네요. 여기서 왜 여기서 지금 하는 거지? 영풍거리 중인데. 노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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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стра의 왕이 하셨네. 저희들은 노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여기 너무 애편트리 앞에서 영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쓰게 됐어요.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못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. 메리 크리스마스